어서 오시구요 네 선물은 파프리카가 있고 핸드크림이 있고 소독 수건이 있습니다 어떤 걸 원하세요? 핸드크림을 원하면 어디에 가면 핸드크림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어떻게 하면 어디에 가면 될까? 일단은 돌려주세요 제가 퀴즈를 내서 복제를 맞추시면 퀴즈를 맞추시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돌아갑니다 8월 2일부터 3일, 4일까지 진행되는 3일 동안에 어떤 이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8월 4일은 신나는 축제 데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8월 3일은 뭐뭐뭐 데이일까요? 8월 3일은 뭐뭐뭐 데이일까요? 웃기는 백복 데이 그렇죠 웃기는 백복 데이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8월 2일은요 금요일날 즐거운 양구 데이 8월 3일 토요일은 웃기는 백복 데이 그리고 8월 4일은 신나는 축제 데이 이 분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님도 동생만으로 돌리셔서 나오는 거를 힘차게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돌려주세요 네 나오는 거 네 백복 축제 백복 축제 어디서 진행이 된다고요? 양구 양구 양구는 북토에 어디에 있다고요? 그렇죠 정수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선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님도 앞쪽으로 오시고요 어려운 문제를 드릴까요? 쉬운 문제를 드릴까요? 쉬운 문제를 드릴까요? 쉬운 걸 향해서 한번 새하게 룸렛을 돌려주세요 네 돌아갑니다 네 네 양구에는요 파프리카와 더불어 굉장히 유명한 특산물이 있습니다 여름하면 이 과일이 딱 떠오르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여름하면 딱 이게 떠오르죠 그렇죠 수박입니다 양구 수박이 유명한 곳은? 수박이 유명한 곳은? 양구 양구 네 눈치를 살살 보면서 양구라고 조금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2일부터 4일까지 진행되는 백복 축제장에서는요 양구, 명품, 수박, 풍보관도 함께 운영이 되어진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우리 어머님 룰렛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힘차게 한번 내쳐주세요 세상에 없던 즐거움 네 세상에 없던 즐거움은 뭐가 있을까요? 국토정동안 양구 백복 축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선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우리 어머님도 불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멈출지 세상에 없던 즐거움 네 우리 원하기에는 네 평소에 우리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어떤 게 있으세요? 내가 좋아하는 거 네 어머님 좋아해요 김치 김치 또 소고기 소고기 그렇죠 네 네 그렇다면 우리 한우 강원도 지역에서 한우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한우는 어떤 한우일까요? 어느 지역에서 난 한우일까요? 양구 무슨 한우? 양구 한우 양구 한우 그렇죠 양구 한우 정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강원도 한우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좋은 양구 한우를 비롯해서 맑은 물 깨끗한 땅에서 자란 무공해 특산물과 정성 어린 종밥을 만들어낸 다양한 특별한 먹거리가 양구에는 함께 존재합니다 하지만 감사합니다.